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 안에 착실하고 착한 남자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항상 새벽에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눈 뜨자마자 새벽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깔아 앉아 있는데요 발랄하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댓글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자 올해 안에 우리 복대님들 착실하고 착한 남자 찐으로 만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요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예요 올해 아닙니다 착하고 착실한 남자 여러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자 가끔 가다가 우리 복대님들 선택지를 번호 하나만 쭉 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2번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2번만 계속 가시고 3번을 선택하셨다 3번을 계속 가시는 복대님들 이번에는 번호를 좀 바꿔 보세요 네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두번째 세번째 선택지를 좀 바꿔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그럼 전 집중해서 가볼게요 자 선택하셨나요 자 선택하셨나요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여러분 착실하고 착한 남자 올해 아니에요 만나실 수 있을지 자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오픈을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요 웨딩이에요 웨딩 자 로맨스 엔젤의 타로이고요 자 이 타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 보셨죠 웨딩입니다 웨딩 결혼이에요 자 올해 안에 착하고 착신한 남자와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은요 자 결혼이 들어있습니다 결혼 자 그리고요 음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타로예요 어머니의 타로 사신도 나왔고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요 예 스트레스 자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 아이가 있죠 산고 끝에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목적 달성 그리고 성취 성공을 암시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웨딩겠죠 단언컨대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안에 결혼의 운이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석하면 착하고 그리고 착실한 남자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음 사실 여기 보시면 바람개비가 바람개비가 아니라 태풍이죠 예 돌개바람 예 힐링 카오스라고 해서요 여러분 헷갈려요 사신도 있고 머리를 산발한 소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석상이 있는데요 눈과 귀가 없습니다 코랑 입은 있는데 이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요 웨딩 결혼은 들어있고요 모든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셔서 아마 선택을 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비즈니스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바빠요 그분이 바쁠 거예요 엄청 바쁠 거고 여러분들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거리 연애 첫 번째 그리고 일이 바쁘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두 가지 경우의 수 어느 한쪽에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웨딩에도 불구하고 힐링 카오스 선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해해 주셔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웨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인연입니다 이럴 때는요 제가 이분은 그쵸 여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뭐 바쁘고 뭐 이런 거야 뭐 상관없고요 그런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실 건데 여자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 확신만 확신만 자 있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요 이 섹슈얼 타로로 자 이분에게 혹시라도 바람을 핀다거나 이분이 자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웨딩이니까 예 착실하고 착한 남자를 넘어서 결혼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선택을 못하세요 사신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예 여자만 안 나오면 돼요 바람둥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 뭐 이런 거야 뭐 바쁘죠 그쵸 자 가볼까요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스타의 타로입니다 스타 이거는 기회 기회와 희망을 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잔데 이 여자 기회와 희망이 여러분일지 아니면 뉴페의 새로운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 이 두 장의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분이 조금 뭐 한눈은 파실 거예요 예 여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있는 이 남자 이 타로는요 황금의 타로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에서 음 조금 한눈을 파실 분 자 여왕입니다 여왕 예 여러분이 이 남자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분은요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자 보아하니 예 웨딩의 타로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선택을 망설이고 계세요 사신이에요 이분이 자신감이 있으신 분 뭐 능력자 예 여러분 에게 꽉 잡혀있지만 예 무언가 다른 여자를 힐끔힐끔 거립니다 예 착실하고 착한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70점 드릴게요 예 왜냐면요 여러분 인연이에요 웨딩 이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받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히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힐끔 거릴 거예요 70점 입니다 70점 그래도 예 이런 분들이 예 말썽은 좀 부리겠지만 예 여러분에게 꽉 잡혀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자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요겁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예 여러분들에게 꽉 잡혀있는 거예요 예 다른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자 인연인 건 맞습니다 만나실 거예요 하지만 70점 예 이분들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힐끔거리기는 하네요 음 그래도 웨딩이니까 결혼은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올 한 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올해 안 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착하고 착실한 남자 자 복대님들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복대님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의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찾는다는 의미의 타로 이거든요 진실의 한 부분 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 연인 연인이라는 건요 내 그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그런 옛날 이소부아 있잖아요 딱 그런 분은 만나실 거고요 조금 조금 제가 불안하다면 요 새 이 새는요 골칫거리 암시합니다 이 새가 부리로 여러분의 머리를 쪼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속 땅에 있습니다 속박 땅에 있습니다 그분이 당장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 연말로 갈수록 자 이렇게 태양이 떴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지팡이고요 이 지팡이 나무는 여기 이렇게 새싹이 도단하고 있죠 예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다가올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화살을 쏘는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 이고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분들이 속박 땅이 있고 구속 땅이 있어요 제외나 짱남 당장 그분들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가 없다 뿐이지 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정화의 의미 해바라기 이렇게 머리를 쪼는 새가 있어요 그분의 상황이 좀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주는 데는 자기 자신도 어느정도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선택을 내리기에는 이분이 조금 부담스럽대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돌덩이 돌덩이에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이 쏘는 화살 마음의 표현이 이분에게 가서 닿았고요 이렇게 머리를 산발한 사내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 소년은요 끈 보이시나 끈 이 끈을 붙잡고 무언가를 이렇게 이끄는 소년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빨간색이 아니라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정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체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태양의 타로 해바라기 타로 정화의 의미를 가진 타로가 식이 적절하게 나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 여러분에게 이분이 마음을 열거고 다가올거고 왜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한 부분 그 조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자 여러분한테는 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요 음 이거는요 91점 드리겠습니다 점수론 왜냐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 제가 봤을 때요 요 선택지는 음 이분의 상황이 조금 예 받쳐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풀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한테 무언가 마음을 표현한다 다가온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역시 새가 또 등장했습니다 칼을 들고 있고요 도둑입니다 도둑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데 상황이 조금 균형 균형이죠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한장 여기 보시면요 이 타로는 조화와 절제의 타로이고요 달도 있지만 태양도 있습니다 이 사내의 등에 돋아오른 날개는 어딘가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음 자 그리고 요 타로는요 불꽃 불꽃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 지금 당장은 일도 바쁘고 그리고 쉽게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타로는 여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자보다도요 이 불꽃 열정 활활 타오르는 횃불에 집중해 주세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자 이분들은요 여러분과 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실망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올해 말로 갈수록 두 분 사이에 연애 기운은 점점점점점점점 상승하고 쌓여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91점 드렸죠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여러분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시는데요 자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해바라기 자 정화에요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잘 될 겁니다 91점 아니에요 92점 드릴게요 자 두번째 선택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음 변치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갈아타지 마세요 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올해 안에 착실하고 그리고 또 착한 남자 복대님들 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는요 제외입니다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제외가 아 여러분들에게 음 착하고 또 그리고 착실할까요 음 착실하다 자 일단 뭐 착하고 착실함 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외를 하셔야지 그 인연 속에서 예 좋은 만남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왜냐면요 여기 이 타로는요 보상을 상징하는 타로이고요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입니다 자 계약이에요 계약 자 그리고요 이 새로 상징되는 기쁨이 있고요 자 새롭게 깨어난다는 새롭게 깨어난다는 의미의 음 이 타로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보면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기회와 희망의 불꽃인데요 자 요정도라면 류페를 류페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이렇게 요타로 그리고 요타로 에요 칼과 바람개비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전 제외 보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기쁨과 새롭게 탄생하다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계약 예 다시 한번 약속하다 예 그만큼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셨고 여러분의 속을 좀 썩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해골바가지는요 좀 두렵고 좀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살짝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자 잘 만날 수 있는 예 보상 예 류페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 초록색의 자연과 평화의 타로가 있습니다 잔잔하죠 예 별거 없으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거예요 음 지금까지 누군가를 기다려 오셨나요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짱남이나 썩남이 여러분의 속을 많이 새겼다 이 칼과 바람개비 아직 왔다갔다 하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럼요 일단은 한번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그분의 그분에게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시고요 놓아버리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도 예상치 못했던 다시 태어나는 이런 기회 기쁨과 계약의 찬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요거는요 점수로 따지면 제가 89점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란 타로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난다는 거 그리고 기회를 다시 받게 된다는 거 요건 다 좋은데요 제가 자꾸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라는 거 그만큼 여러분이 한번 고생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89점 드릴게요 자 기쁨의 타로 있고 황금의 타로 있으니까 착하고 착실한 남자 아 그렇게 가진 않게 않을 거예요 그냥 다시 만난다 그래서 좋다 이어져서 여러분이 만족스럽다 정도로 갈게요 여기 칼과 바람개비가 영 깨림직하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선택해볼까요 요겁니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좋네요 자 여러분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아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좋아요 자 전차의 타로 전차의 타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고 밀어붙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 이렇게 자연의 타로 평화의 타로 어 뭐지 싶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들이 확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옵니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자 세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드릴게요 폭탑 폭탑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올해 아니에요 착하고 예 그리고 착실한 남자 자 만날 수 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타로를 모두 오픈하였고요 자 복대님들 자 인생 뭐 있나요 예 뭐 사랑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케미 말이 잘 통하고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럼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인내를 암시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학이요 막 날라가요 예 인내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묶여 있어요 예 아 케미 예 다시 돌아옵니다 케미 인생 뭐 있나요 말 통하고 예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 이겨 저 100점 드릴게요 100점 예 여러분은 올해 안에 착실하고 또 착한 남자 무조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 그 사람이 딱히 이성적인 매력은 없습니다 예 선물 같은 분이시고요 예 여러분이 막 지금 도망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으로서 바라보기에는 예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냥 좀 너무 착하고 너무 착실합니다 예 그죠 착하기만 하고 착실하기만 합니다 여기 돌덩이 이 타로의 색깔 보이시나요 요 하늘색 하늘색은요 생각을 암시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이 예 좀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져요 여기 북을 치고 있습니다 북을 치고 있다는 거는요 탈출을 암시합니다 소개팅이나 예 뭐 그런 거 열심히 여러분은 받으실 거고요 이분과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발전이 될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 이 사람과 잘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왠지 이 사람일 것 같다는 게 싫어서 열심히 예 만나고 소개팅도 하고 뭐 그러시겠지만 예 별거 없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안 돼요 자 착하고 착실한 남자를 원하시나요 그럼 이분이에요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예 이분한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분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예 자 이런 사람이 찐이라는 거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심판의 타로가 있죠 칼이에요 자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를 하셔도 요 여기 보시면 그냥 바닷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다 위에 땜목 그리고 그리고 한 사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 있습니다 거부하셔도요 예 후회가 엄청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런 분이시다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백전만 좀 드릴게요 찐사랑 착하고 착실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좀 이성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한테 자 요럴때 음 이분의 능력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두루두루 자 금전적인 기운 그리고 이분의 장례성 뭐 이런거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세장이 타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백전만점인데 인연으로만 치자면 백전만점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 참 이거 가볼게요 능력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커비 이렇게나 많이 나와줬죠 아홉 개래요 황금의 타로인데 감정입니다 부유한 여자에요 이분이 예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어필하시겠네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분에게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실망한 컵이 두개밖에 없는데 아홉개로 늘어납니다 자 갈수록 이 능력 최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팡이 자 그리고 돋보기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성 과 오 이분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과 같이 뭘 해도 좋은 분이시고요 진짜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예 겉으로 보는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연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진실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점점 마음을 여실 거고요 그분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을 뭐 이끄는 이 이끄는 리드하는 그런 능력은 아마 출중하신 분이시고요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자 내 사랑해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예 놓치지 마세요 제가 100점 드렸습니다 당장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아 물론 바람둥이 같고 이런걸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전속력으로 전진 놓치기 아까우신 그분입니다 아셨죠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아 감사합니다 약속력으로